바비 인형이라 불리고 있는 한채영이 박용호와 홍콩에서 극비리의 배드씬을 찍었습니다.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촬영에 한창인 한채영은 15일 홍콩에서 박용호와 극비리의 배드씬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는 연애 5년, 결혼 3년차 부부와 연애 2개월, 결혼 3년차에 상반된 커플이 우연히 상대의 짝과 하룻밤 사랑을 하게 되는 플러스 스캔들을 담고 있는데요. 엄정화와 박용호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를 한채영과 이동건이 연애와 결혼은 별개로 생각하는 젊은 부부로 나옵니다. 한편 한채영은 오는 21일까지 홍콩에서 촬영을 하고 이후 귀국해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갑니다. 고고림은